안녕하세요. 크로마큐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로마큐 솔루션은 요즘 어디 가서 포토 인증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관광지에 가도 그렇고 기획 전시관에 가도 인증사진을 찍게 되는데 저희 제품은 그런 곳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카톡으로 전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크로마큐 같이 스튜디오에 가야 체험하실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간편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 바로 SNS로 전송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퀄러티가 일반 스튜디오에서 포토샵 후작업 하듯이 그 정도로 좋은 퀄러티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이런 전시를 기획하거나 기관의 홍보관, 박물관 이런 곳에서 이렇게 기획 전시관이나 이런 방문 인증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이런 저희 서비스를 설치를 하고 이걸 클라우드 베이스로 원격으로 컨텐츠도 관리하고 디바이스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용 내역에 대한 통계 자료도 보면서 마케팅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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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